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을 지난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관련 경력과 어학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면 고용허가제 2구 비자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을 매칭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한국과 필리핀 간의 협의 문제로 사업 시작이 늦어지고 있어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시범 사업이 6월 중으로 시행된다는 기사를 내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의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협의되는 대로 관련 소식도 저희 K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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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